귀여워 하이야 빨리 탑재해 봐 하이 내 소개팅 할거야 하이 내 소개팅 할래? 소개팅 하이 여자친구 만들거야? 내가 사진 보여줄게 하이 맘에 들어요? 내일 잘 할 수 있어? 이건 약간 격식 너무 격식 차린 느낌일 수 있어 그럼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이거는 약간 너무 꾸민 느낌이 있거든 너무 꾸민 느낌이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거 약간 너무 어려보이는 느낌이 나지 않아? 전 만났부터 눈이 안 보이면 좀 그렇지 않아? 이게 낫다 이걸로 하자 귀여우면서 약간 오빠 같은 느낌도 있어 그치? 요걸로 해 내일 요걸로 해 이즈에서금 멤버들 Tanzi 안됬 어디야? 옳지 천천히 옳지 아니야 어디 엎드려 천천히 봐봐 옳지 어디야 사이 매력했지 사이 매력했지 이렇게 걷는다 참 봤지 매력 어필 중 정신없게 정신없게 야 원래 글렀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원래 발로 펀치하는데 포즈도 맘에 들면 보자마자 컬이 흔들고 펀치하는데 왜 너 안하고 있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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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레디 아 귀여워 맛있나봐 세월아 세월아 처음 먹어보지던거 그래 퍼펙트는 원샷이야 아 아 귀여워 아 여자들은 꼭 코에 거품을 묻히고 모른척 하더라 하이가 하이가 해줘야지 시원시원해 다 흘리고요 다 흘리고 먹는게 원래 박력이지 옆에 하이 하이 야 지금 어떻게 흔드는게 흔드는게 손에도 지금 다 핥아먹으러 깨끗하게 먹을거야 얘가 지금 청소하고 있어 아니 소양간 애들은 하루종일 먹거든요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먹다가는데 얘는 티스푼으로 먹는데 다 먹었어 깨끗하게 다 치워 아이 맛있어 이거 다 치워 이거 얘 밟아 니 밟아 하이야 니 밟발 하이 발 하이 발 하이 발 왜 저러는거야? 아 귀여워 발 왜 저래? 귀여워 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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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어머 진짜 귀여워 어떡하지? 하이 터치 엄마를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해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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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이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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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터치 호또 다시 먹고 싶다 귀여워 하이야 하이 터치 귀엽다 하이 터치 어머!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터치! 귀여워! 너무 귀엽다. 쟤가 지금 못돼 줄까? 응. 바로 씹어 먹지.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터치! 어디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터치! 어디! 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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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손하게! 인싸! 쑸! 간식 먹고 싶은 강아지! 쑸! 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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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